자 하프의 조기열로 다시 태어났고 가볼까요? 왔다 놈이야 기절이다 이거 하나 더 있다 이거 북쪽면 기절이야 북쪽면 2층 할수에 들려 어디야? 오른쪽 나 나 터뜨려 버렸어 나 터뜨려 버렸어 나 터뜨려 버렸어 이럴 건 혼자 하던지 왜 부르는 거지?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? 너희 다이렉트 시빌이야? 헛드레스 한 번 나 터뜨려 버렸어 나 터뜨려 버렸어 우리 쏘는 거 아니지? 어 우리 쏘는 거 아니야? 붙여봐 2층 먼저 먹자 1층에 하나 있다 자 쏘자 붙여 붙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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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앞에 해우서 쪽이랑 어떻게 보냐 아니 각오로 가까웠어 3명이네? 파일티키즈 건너고 있는 거 보자 초밥에서 여기 살려야 되거든 여기 와 몇 델 맞아도 안 죽냐 V자도 와야 되는데 내가 V자도 볼게 V자 북쪽 괴롭히느라 바빴거든 일단 초밥으로 모인다 얘네 M.K.D. 올라와있어 지원아 형 확인했어 나 아까 안보여 얘네 M.K.C. 포즈거든 오른쪽 엄마로 다 뛰었다 저걸 우리 빠졌고 집으로 다시 들어감 4번 집 잡았어 팔갓바로 1픽 능선에 있던 애 기절이야 집 뒤에 퍽하면 되고 얘네 아까 제일 짜에 있던 애들이다 4번도 안차를 훔쳐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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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가 나 육식 볼게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육식이 없겠는데 우리 안 와보죠 그냥 살려 그냥 살려 뭐야 이거 이거 바사야 저까지 밀다 저까지 밀다 저까지 싸운다 싸운다 육식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응 하나 들어간다 핵! 내가 핫힐이다 랩핑으로 하나 뛰어 들어갔어 확인 들어갔다 다 탔다 오케이 둘이 다 기절이고 아예 들어갔다 넥치대 100명이었어 굿굿굿굿 네로봄 둘이였어 쇼포 라인드 1팀 갔어 저 힘있는거 싸줄 수 있는데 오른쪽 강아볼래 오케이 나머지 3번쪽 쓰레기 차가 맞다 3번에 하나 붙어있고 파란색 으에에에에에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